내가 조종사로 일을 시작한 지 7년 됐을 때의 일이다. 일기가 불순했지만 태풍을 무사히 통과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출발했다. 많이 다닌 경로였지만 전혀 뜻밖의 장소를 발견했다. 거대 건물들, 뚫린 창문과 긴 통로들.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모든 게 멈춰있고 햇빛만 반사되며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다. 멈춘 풍경 사이로 걷는 이들이 보였다. 건물을 오르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. 곧 구름은 닫혔고 도시는 사라졌다. 그 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했다. 사라졌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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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